또 다진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?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. 거의 시합 나가기 전이네요 시합보다 더 떨리나요? 거의 급급 이에요 지금x2 지금 자 칼텔럼은 지금 몸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칼텔럼 옆편이여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진짜 툴가 너무 빨라요 턱하셀 받았는데 와 바로 쉣나왕 쉣 와 칼텔럼 존나다라네 네 네네 υ아 한 컬렉 스토리cade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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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좋은 일이야